각자 최선을 다해서 서열을 차지하거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에는 7위는 6위와 5위는 4위와 3위는 2위와 겨루어 신분 상승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7위가 지면 서열 7위로 확정되면 더 이상의 신분 상승의 기회는 없습니다. 신분 상승 기회가 없다고? 내 인생의 처장은 처음부터 봐줘 볼게요. 이 지긋지긋한 쓰레기 땅을 봐줘 볼게요. 처음부터 봐줘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공 엘리베이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세요. 바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세요. 엘리베이터 야 니가 꼴등이냐? 형이 6위에요? 형이 왜 6위지? 아 모르겠어 내가 왜 6위지 난 나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이 수 있냐 제 생각엔 외모순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왜 7위예요? 7위지 외모순위가 아니 형 한 4위 정도는 되죠 아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려가 빨리 너 오늘 끝날 때까지 7위야 내가 봤을 때 두 사람 밑에 장르 아니라고요 배신 때릴 것도 없지? 네 실력대로 해야 돼 오늘. 뭔 연합을 해 개인전인데. 이름부터 여기도 없고. 뭐야. 오빠 사위야? 아 오빠만 있었나봐 진짜. 아 나 첫 한 번 너무 센 애야 지금. 정국이만 오지 마라 정국이만. 지효됐다 지효. 왔다 열린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라고. 할 수 있어요? 너 3위야? 왜 2위지? 1라운드 게임. 1라운드 게임. 1라운드 게임. 임표 때기만 아니면 내가 더 주니까. 무조건. 1대1 기립도 때기. 1대1 기립도 때기. 1대1 기립도 때기. 1라운드 게임 종란. 1대1 기립도 때기. 1라운드 게임. 1대1 기립도 때기. 1라운드 게임. 1라운드 게임. 1라운드 게임. 1라운드 게임. 1라운드 게임. 1라운드 게임. 아 이거 너무 안 돼. 아 왜 이거야. 아 왜 이거야. 아 말도 안 돼. 아 나는 솔직히 서열의 별로. 1라운드 게임. 아 그럼 1라운드 게임 줘. 재밌긴 해야죠.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첫 번째 게임 이게 말이 안 돼. 아 그래까봐. 그래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았고. 나았다고. 이거 먼저 한 거 아니야? 어 야 야. 어 야. 어 힘주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데. 형 어쩔 수 없어요. 야 어쩔 수 없어. 어? 너는 그냥 밑에 살아야 되는 애야. 형. 알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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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를 하랑 해야 되는데 이걸. 야 우리 빨리 끝내. 강수야 어? 강수야. 야. 야 쉽지가 않아. 야 미치겠어. 아 왜 쳐한테 이래가지고. 야. 야. 어. 야 이 강수. 너 왜 이래. 반드시. 반드시 올라가겠어. 야. 야 너 왜 이래. 야. 야 이 강수. 야 여igkeit 이 강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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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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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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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사필요. 미안해. 미안해. 제아, 마음봐줘. 안 되겄네. 안 되겄네. 나 왔잖아. 야, 교회가 옷만 안 돌아갔으면 이럴 수 있었는데.